불안타 김영아 씨 요즘 8만 대장경이 고생이 많더군요 그러게는 말이에요 새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 8만 1258장이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94장이 더 있더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건 국거고 또 어떤 건 보물이고 그리고 어떤 경판은 밖으로 유출됐다 들어오고 또 어떤 경판은 안에 있는 건데 못을 박다 쪼개지고요 네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건 언제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나갔다가 어찌해서 돌아왔는지도 모르니 아니 그게 바로 홍길동 경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식으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셈이죠 따지고 보면 일제강점기 땐 두 번이나 8만 대장경 경판 숫자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조사한 것은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설마 우리가 일본보다 문화재 사랑을 덜 했으려고요 아유 덜 가요 근데 최근 조사로 밝혀진 8만 대장경 숫자도 숫자고 국보냐 보물이냐 논란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다 뭐 그냥 오랜만에 세어본 거라 네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디 우리 문화유산뿐이겠습니까 우리 전통예술 쪽도 자주 눈길을 주고 관심도 주고 사랑을 줘야 힘이 나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그냥 잊었는가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건 뭐 별일 없죠 이런 거라면 서운하기만 하겠어요 물론이죠 형체가 있는 유형유산이나 중요무용문화재나 세 가지끼리 즉 삶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유산에 삶길이 필요하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우선 눈길 그리고 발길 손길 이 삶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끼리 필요하다고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눈길도 좀 주고요 들어보는 이 듣길 듣길도 한번 줘야 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첫 곡 소개해 주시죠 네 사설시조 8만 대장을 박종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사설시조 8만 대장을 박종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국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릴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철하니랑 대박이 철하니 휴전선에 스피커가 열렸다네 대북방송이 시작됐단 말이지 철책선에서 지뢰가 터지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당했으니 당연히 알려줘야 하고 말고 누가 도발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고 동포회를 손짓을 하는지 알려줘야지 암암 저 바다로 하늘로 철책선으로 서해로 동해로 끝없는 도발로 동포회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북한 동포들도 들어야 할 때지 암음음 그래서 이 광대도 휴전선에다가 그 날마다 한 곡 저 불러주고 싶은 소리가 있지 뭔가 아니 진실을 알려주는 휴전선 스피커에다가 광대가 뭘로다가 동포회를 줘네 우선 그 하늘을 보면서 새 타령을 불러주고 싶네 휴전선 하늘을 보면서 새 타령이라니 어떻게 해?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냥 새들만 왔다 갔다 하고 무인기 같은 건 버리지 말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말이야 무인기 대신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게 있잖아 아니 새들만 날아와야지 무인기 말고 아니 그거 무슨 소린가? 에헤이 경원선 철도 연결하는 일꾼들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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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원산으로 러시아로 시베리아 달리는 유라시아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 날이라면 아이고 춤이라도 춰야지 아 나도 그냥 저 휴전선에다가 한 곡조 부르고 싶네 아니 철안이 광대가 철택선을 향해 한 곡조라? 그 어떤 소리 말인가? 흥보가 중에 제비물로 나간다 대목 있잖아 아 이대목 말인가? 제비물로 나간다 제비를 우리를 나간다 헤헤 철안이는 그렇게 안 불러 안 불러 앞제비 물러 나간다 도발 앞제비 후려쳐 얼쓰구 강남제비는 통일 대박 박씨를 가져올 테니 그냥 두고 그걸 가로막는 도발 앞제비는 후려쳐야고 말고 아 그렇지 여보게 그래도 그 휴전선 바라보며 이 한 곡조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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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포로구나 아 제발 동포사랑 이거는 서로 변치 말자고 제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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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포로구나 이거 말이에요 동포의 이거요 네 통일단가를 염경애의 소리와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철책선에서 북한 소행에 지뢰가 터져가지고 두 장병이 중상을 입었잖아요 네 아이고 글쎄 말이에요 사라진 자기 발목보다 다른 병사는요 하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네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끝없는 동포회로 우리가 그냥 참고 기다려줬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빈틈을 누려서 도발을 하니 반칙도 이거는 엄청난 반칙이죠 그럼요 근데 이제부터 다시 휴전선에 우리의 진심어린 동포회를 전하는 방송이 울려 퍼지겠죠 네 네 자 이것도 뭐 또한 결해가 넘어가야 할 아주 뼈아픈 아리랑 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곡 더 띄워드립니다 상주아리랑을 전인삼의 소리 그리고 더불어 앙상블의 합창으로 함께 합니다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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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오늘은 산타령 앞산타령 중 제주탐나고사입니다 네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 앞산타령 쪽 제주탐나고사를 돌아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서울 관악산 쪽에서 시작해서 팔도 명산을 두루 아우르고 동시에 강까지 얼싸안고 있거든요 네 노래는 산타령인데 그 속에는 강이 들어있더라 네 네 산을 노래하면서 그 주변 강들을 꼭 집어넣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앞산타령에서 그 서울 삼각산을 노래하면서 한강수 깊은 물에 용마하도 낫단 말가 이렇게 한강도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도 쪽으로 가면은 계룡산에다 공주 금강을 아울러 넣고요 네 네 태백산을 불렀다 싶으면은 낙동강을 같이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네 네 네 산타령에는 강타령도 있다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결해가 강보단 산을 더 숭상했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강타령 소리보단 산타령이라 했던 거고요 네 네 산이 남성이라면 강은 여성이겠죠 네 네 그러고 보면 또 아쉽네요 아 왜요 앞으로 이 강타령도 좀 만들어 불렀으면은 쉽습니다 어머니의 강들이 외롭지 않게 말이죠 아니 글쎄 산타령에 강타령은 절로 들어있다니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돌아보기로 한 그 산타령 속에 제주 풍광 한번 볼까요 네 앞산타령 이대목 말이죠 네 네 수로천리 육로천리서 건너니 탐나삼도가 분명하다 자 여기에서요 탐나삼도라는 말이 걸리네요 네 네 탐나삼도라고 하니까 탐나에 무슨 삼도가 있을까 싶죠 네 네 그런데 앞산타령에 나오는 그 탐나삼도가 어딘고 하면요 네 네 지금의 제주시청 근처고 제주국제공항 근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제주시 1도동 2도동 3도동 그래서 탐나삼도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전 분들은 그냥 어떻게 마을을 찝어내도 무슨 예언가처럼 이렇게 콕콕 찝어냈을까요 거기가 제주의 중심 도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그 산타령에 등장하는 골 이름들 한 곳 또 한 곳 살펴보다 보면은요 왜요 parceapon 명산 주변이라 땅도 비싼 대접 받고 있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가 됐죠 제주는요 국제 관광 도시가 됐잖아요 아 저 그런가요 잠깐요. 그 앞산 타령의 탐나 제주 가사 한번 다시 볼까요? 제주의 탐진벌은 사면 대해가 둘러 있고 영주산의 맑은 전기 삼성혈의 어리웠다. 제주 영주산 하면 한라산을 말하는 거죠. 삼성혈은 제주를 세운 세 명의 신일 거고요. 네. 그렇죠. 고울라, 부울라, 양울라 그 세 신선이 탐나국을 세웠다. 그 자취가 제주 삼성혈 굴에 남아 전한다는 거고요. 네. 삼성혈짜리 역시나 제주시청 근처에 있으니까 앞산 타령 가산말이 들어맞은 셈이네요. 그렇죠. 영주산 맑은 전기 삼성혈의 어리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신선이 산다는 영주산이 있는데 제주에선 세 신선이 영주산이라고 했던 한라산에 살았다. 그리고 그 신령한 기운이 삼성혈에 어려있다는 걸 앞산 타령으로 불렀더라. 그렇죠. 네. 자, 선소리 산 타령의 등장에는 지명에 얽힌 전설과 신미화한 얘기들 다른 기회에 또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앞산 타령에 나오는 탐나 제주 고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산 타령 가운데서 앞산 타령을 황용주의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분 자, 오늘은 회장님을 위한 특별 체험열차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회장님들 타셨나요? 칙칙폭폭 오라! 네. 그, 안녕 하실분이니까. 특별 체험열차 탈 수 있어서 아리고자이. 아, 감사. 감사합니다. 아, 나우떼의 신회장님이시군요. 특별 체험칸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로 한국에 공헌하는 미래노 가는 나우떼로 새롭게 탄생이노 하겠습은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 특별 체험칸을 준비했거든요. 시작해볼까요? 아니요. 어떤 체험이노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미래에 있을지 모를 나우떼 청문회를 미리 체험해보는 겁니다. 자, 나우떼 신회장님. 아... 나우떼는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이노 틀림없으믄이다. 믿어주십시오. 한국인은 그렇게 말 안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요. 자, 나우떼 신회장님. 앞으로 상품이름이 나우떼 과자, 나우떼 호텔에서 치매 과자, 알츠하이머 호텔이 된다면? 네. 저는 저럴 때, 저럴 때 치매가 아닙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둥글둥글 무난이노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무난하게 기업활동을 해오셨군요. 자, 그럼 제일 근무하기 싫은 회사가 나우떼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것은 오해의 의문이다. 앞으로 우리 나우떼는 성과 위주보다 인간민호 넘치는 한국의 정이 살아있는 나우떼는 될 것이문이다. 아, 저기요. 저기요. 큰아드님이 일본말을 하던데 가족끼리는 한국말로 하나요? 아, 그것이 말이문이다.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콩가리 소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콩가리,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보세요. 한국 사람들 콩가리 하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콩가루는 나루 있으문이다. 아, 콩가리는 모르겠으문이다. 자, 자, 자. 헌데, 알바생 100명이나 동원해서 우리 회장님은 이래서 좋더라. 칭찬글을 쓰게 했다죠? 아, 그건 말이문이다. 욕으로 먹다보니 2조원 날아갔으문이다. 칭찬을 먹으면 다소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그러다가 또 몇조원 날아가면 그때는 어쩌시려고요? 그러면 또 연속 사과노 하겠으문이야. 사과합니다. 사과하문이다. 사과노 하문이다. 사과는 후지사과... 아, 사과는 후. 노, 노, 노. 네, 상한골 상사대야 일부 끝곡으로 의병 아리랑을 기원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집안 싸움으로 흉한 모습을 다 보인 대기업이 있었잖아요. 네, 네. 아니,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 맞나요? 글쎄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사과를 하고 또 지배구조 바꾼다. 그리고 또 투자를 늘린다. 그리고 일자리 늘린다지만은 한편 그 앵도라선 민심을 돌려세우려면 이거 말만 가지고 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뭐 한편에서는 세금 내고 기업 확장해서 일자리 늘려지 않냐 하지만은 이 집안 싸움, 주인 내 싸움 하는 거 보면서 과연 그 과자가 맛있을까? 아이고, 글쎄 말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 화만, 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대야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8월. 국악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행복하고 시원한 문화여행. 국악지식콘서트 그 네 번째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판소리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악지식콘서트 동행은 방송인 유열의 진행으로 군산대학교 국문과 최동현 교수가 전하는 동리 신재여 선생 이야기. 그리고 전북대 한국음악학과 정회촌 교수를 초대해 전라북도 판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동리 신재여가 만든 단가 광대가와 신봉사 눈뜨는 대모. 중견 여성 소리꾼 김태희, 이현정, 정수인 씨의 판소리 분창 무대와 미래의 꿈나무 이도경 어린이의 수궁과 무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풍성한 판소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화여행과 나들이가 함께하는 국악지식콘서트 동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전통문화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춘천 민예총 국악협회와 가무학폐풍, 풍물폐 땅울림, 그리고 지역 국악 동호인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광복구날이랑 노래에 맞춰 다같이 율동하는 플래시모블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와 길놀이 풍물 한마당이 이어집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사전행사로 타종식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8.15 광복절 행사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 만남의 집 인근 녹지공간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태극기의 변천사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와 현충원 탐방, 현충원 상징물을 탁본하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찾아가는 국악공연이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열립니다. 중원의 소리 공연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음성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리꾼 남상일 천주미, 태평소 연주자 이소영 등이 출연해 우리 소리의 향연을 들려주고 사물놀이단이 신명을 더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음성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경북도립국악단 2015 찾아가는 음악회가 8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상주시 성주봉 자연휴양림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창작무용 아사달 아사녀를 시작으로 대금 제주 원장현유 짧은 산조,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을 비롯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립예술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남궁연의 해설이 겼뜬 퓨전 공연이 열립니다. 좋은밤 콘서트는 9월 24일 오후 8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국립국악관연악단과 국립극장의 예술가들, 새로운 작업을 즐기는 음악가들이 총출동해 우리 음악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모델 펼칠 예정입니다. 티켓 예매는 국립극장 또는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한국전통민요협회 서산시 지부가 국악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제5회 서산전국국악경연대회는 8월 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학생부와 일반부는 민요와 판소리, 무용, 기약 부문이 마련되며 신인부는 민요로만 경연이 치러집니다. 참가자 접수는 8월 28일까지 이뤄지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8500-843-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종로구 한국전통주연구소에서 우리 민족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전통주로의 여행 행사가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동주를 빚고 술을 거르는 체험과 시음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슬로푸드 문화원 전화 031-576-1665번으로 하면 됩니다. 궁중 정제 중 하나인 진주건무를 배워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건무 연수회가 오는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우리춤연구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수회에는 진주건무 유영희, 김태현 예능보유자가 직접 나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접수기간은 8월 25일까지며 문의는 휴대전화 010-7673-8611번으로 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기온 29.5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할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철원군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철원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평화와 대화합의 메아리 철원 DMZ 평화예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철원에서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열리는 광복 70주년 기념 DMZ 평화예술제 네 철원군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 펼치는 평화와 대화합 한마당이 남북한 전역에 메아리치게 될 텐데요. 네 철원의 구 노동당사 앞에서 열리는 이 자리에는 70인조 오케스트라와 한국 그리고 아세안 신진예술가들 또 철원 태봉합창단 그리고 한국창장무용단과 블라스 밴더가 차례로 나서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음악과 예술혼을 실어 통일의 염원을 담아 펼치게 될 철원 DMZ 평화예술제 8월 14일 무대 함께 기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뢰가 없는 비무장 지대로 말이죠. 자 철원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죠. 철만은 달리고 싶다. 끊겨진 남북한 철로를 연결해서 시베리아로 달려보자. 네 바로 경원선 복원 첫걸음을 철원에서 시작하고 있죠. 지난 5일 철원의 백마고지역 1원에서 경원선 남측 구간을 복원하는 기공식이 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원산까지 그 원산에서 시베리아로 달려보자는 경원선 복원 꿈을 현실로 이뤄보자는 이 철길 복원 사업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철원에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을 연결하고요. 네 그리고 비무장 지대에 있는 월정리역과 군사분계선 2.4km 구간은요.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쪽은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평강까지 14.8km를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자는 뜻이고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서울 용산역에서 철원 백마고지역까지 연결하고 북한 쪽에서는 평강과 원산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네 대륙으로 달리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경원선이 연결되면 남북한 그 긴장도 완화될 거고요. 네 그리고 통일 기반도 구축되면서 북한과 새로운 물류 수송로도 확보하게 되고요. 물론이죠. 비무장 지대와 강원도 북부지역 개발도 이뤄질 거니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원선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연결은 그 한반도 종단 철도와 연결되면서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대륙 철도가 연결돼서 전 세계와 교역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물류며 에너지 길도 동시에 열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의 75%인 45억의 인구와 세계 3분의 1의 육지 면적을 이 철도로 연결하게 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 네 이제 철원에서 경원선 연결사업 기공식을 시작했으니까 대륙을 향해 달리는 한민족의 심찬 기적 소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철에 실크로드가 열리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철원의 경원선 연결사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옥필이를 이호연의 노래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엿장수와 이생얘기 가운데 은을 파서 남산으로 가라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엿장수 어니가 남산골로 가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엿을 팔아서 병든 못 친 병구안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엿장수 어니가 과거장 활털을 향해 나가는데 간방 꿈에 나타난 노인장 말이 생각나 고개를 흔들고 털며 엿장수로 나서는데 자 엿들 자소요. 이 엿을 먹으면 항우장사 힘이 나고요. 엿발산 힘이 납니다. 무과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요. 급제요슈. 장원요슈. 3년 전 무과 장원을 낸 엿판이요. 야야 그 엿장수 방금 뭐라고 했냐. 아 예예예 장수나리. 아우 장차 장수에 오르시겠구만요. 이놈봐라. 그 입장난지를 그만치고 이 엿판이 어쨌다고 했냐. 저기요. 3년 전 숭산 장원자 났잖아요. 매야. 그 숭산 그 무과 장원 그 박장사를 본 거더냐. 아 이 엿판에 엿을 먹고 활사 시위를 당기면은 그냥 예바를 쏜 이의 관여 가운데 파리의 눈알도 뚫고요. 두 발을 쏜 이의 관여 가운데 모기의 눈알도 명중이요. 엿가락 힘으로 당겨 당겨 쌩쌩쌩 명중이야. 엿가락 기운. 아 아니 그 그러니까 그 숭산 박장수가 이 엿을 먹고서? 아하하 그냥 쐈다 하면은 파리 눈알 모기 눈알까지 꿰다. 그 급죠. 그 박장사가 먹었던 엿은 틀림없고? 아 그럼요. 우린 급제기도 올리고 1경 2경 3경까지 엿가락을 늘리는구만요. 4경을 헤매면 되겠어요. 팔팍 그냥 날리면서 명중이야. 명중. 아야야야야. 그 3년 전 박장사가 엿을 그 얼마나 먹더냐? 장사인데 엿 몇가락 갖고 되겠어요? 반판을 그냥 달라고 하더만요. 엿판 절반을 쭉 뛰어갔죠. 음 그랬어? 어허 그거 한 판 이리 내라. 예? 한 판을 다요? 아 이러면 한 판 다 주라니깐. 아 예예예예. 저 근데요. 다른 장사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어? 그 뭘 말이냐? 아 이 엿이 숭산 장원자 박장사가 먹은 엿이요.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그냥 놔둬 놔둬 하면서 엿가락이 담아 나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디 이거 먹고 기운 좀 써봐야겠다. 숭산 박장사 장원엿 어디 보자. 아 예예예. 부디 급제에 오르시고 오른김에 장원에 오르시고요. 자 엿사료. 숭산 장원엿 박장사 장원엿사료. 1발을 써은 이의 관역 가운데 파리의 눈알도 뚫고요. 2발을 써은 이의 관역 가운데 모기의 눈알도 명중이에요. 엿가락 힘으로 당겨으라 쌩쌩쌩 명중이야. 엿가락 기운. 남산골 이생을 잊지 말거라. 남산골 앵도나무집 이생 말이다. 관역 뒤에 괴짝을 잊지 말거라. 엉?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건 어쩌냐 꿈에 봤던 그 노인장 목소리 아냐? 그냥 개꿈인가 했는데 대낮에? 저기 이거 봐요 천씨. 방금 무슨 소리가 크게 들렸죠? 오장가 활 쏘고 애고대고 굴러타 소리 말이냐? 아니 노인장 목소리요. 이래 장군 되겄다고 활 쏘고 말타는 사람 중에 노인이 있더냐? 잠깐 엿발이 안 되는구나. 여보쇼. 그래서 천씨네 요소를 먹으라고 했지 않소? 천세 천세 천천세 천씨여시 천천세 급재로다. 천천세 천씨네 급재여사렴. 아니 옆에 천씨도 못 들었다는데. 이거 대낮부터 생사람 잡네. 오늘 여판이 막 나가는 날인데 남산골 이생을 내가 왜 찾아야 하는데. 전해야 한다. 남산골 냉도나무집 이생에게 전해주고 문서를 받아와 묻어야 한다. 알았더니 모친을 생각하거라. 모친이라 하였느니라. 아 참 오늘은 역가락이 불치나는 날인데. 아니 어쩌라고 대낮에 또 남산골 소리냐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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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남산골 소리냐 했소? 아니 천씨 아저씨. 역가락 잘나가는 날이 초를 쳐도 그렇지. 이러면 너는 숭산 장원여시라며. 나는 천세 만세 천씨였. 그게 어땠다는 거냐. 내가 초를 쳤다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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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씨 아저씨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 여시나 파세요. 저기요 이 엿이 3년 전 숭산 박장사 장원여시구만요. 이 엿을 먹고 활식이 당기면은 파리 눈알 모기 눈알도 그냥 깨버린당겨요. 이 놈 수안이 다람쥐 같구나. 아까 저기서 팔더니. 자 그래 어디 맛 좀 보자. 염 급자만 해도 어딘데. 아 예예 이 엿가락 드시고 호랑이 눈에다 그냥 명중이야 명중. 어냐 어냐 그래 그 호랑이 눈 꾀야지 어디. 아구 거 맛있다. 네 선고사 추건을 이광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엿장수와 이생 얘기 중 은을 파서 남산으로 가라 장면을 엮어봤는데요. 예전에는요 무과 시험보는 활터에서 엿장수가 인기였군요. 네 그날 하루가 큰 대목이었겠죠. 엿판을 바꿔가며 팔았을 테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잊을만 하면 다시 들리는 그 실력 목소리. 꿈에 들었던 실력 목소리가 다시 들리니 그냥 개꿈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과연 활터 그 관역 뒤에 진짜 은괴짝이 나올 것인지 내일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예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얘기 오늘은 어깨와 베개 얘기입니다. 아 네 별별박물장터에 어깨와 베개가 등장했군요. 네네. 자 과연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지 이정일씨 어깨가 무거울텐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일상 속에 중압감을 느낄 때 쓰는 말. 아이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아 네 그러고 보니까요. 어깨가 고생을 재는 좋을 때 같네요. 네네 그렇죠. 심적인 부담감까지도 어깨로 쟀다는 건데요. 왜 어깨였을까요? 네 그러고 보니 고생스러운 걸 얘기할 때는 어깨 반응이 먼저고요. 네네. 그 다음이 등쪽 꼴이라는 말 아닌가요? 네 여기서 떠오르는 생활도구가 있을 텐데요. 그 지게 있죠? 아 네 어깨에 짊어지는 지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이게 옛날에는 쌀가마도 짊어지고 나무도 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일평생 짓눌렀던 그 지게 때문에 어깨가 그리도 무거웠던 거죠. 저기 그 지게 타령 생각나시죠? 녹두리 식으로 하잖아요. 멋지게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후대 광실 원앙금침 잘 사는데. 연애 팔자는 어찌하여. 지게 목발 두들김서. 이런 거. 네 좋습니다. 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지게질에 짓눌러 살아야 했던 그 서민들 고생이 결국 어디로 모였겠어요? 바로 이 어깨로 모일 수밖에요. 그래서 평생 모질게도 어깨가 짓눌리고 내려앉을 듯 아파야 했다. 네네. 네. 그런데 이 지게 때문에 생긴 어깨 통증이 지게가 사라진 지금도요. 우리들 어깨를 이렇게 무겁게 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어깨 좀 주물러라 하시면 어깨를 또 주물주물 해드리면 참 시원하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성들의 어깨는 뭐 편했을까요? 네. 우리 5대저 어르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이구 참. 5대저 증언록을 들고 나오시는군요. 네. 아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그 시절의 여성들은요. 등에는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항아리를 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물동이 등에는 아기 한 손에는 또 망태기 드는 거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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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씨 말씀만 들어도요. 아이고 내 어깨가 내려앉는 게 아니라 등골에 허리까지 막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앞에서 지게 목발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초란 마님. 네. 한마디로 아직도 어깨가 무겁다는 말은 아직도 우린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게질을 하는 느낌이다. 그런 중학감 속에서 산다는 걸 어깨로 느끼며 산다 이거죠. 그렇죠. 하지만 팔자가 좋아서 정말 평생 지게질 한 번 안 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많죠. 조상떡의 땅이고 벼슬짜리 물려받아가지고 똥똥거린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지게질에서 해방됐을 텐데요. 네. 아니 왜 그냥 아이고 어깨 무겁다. 어깨 좀 주물러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야 목층 때문이죠. 높은 베개 목층을 베고 자는 거 어르신네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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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 잠을 자면서도 이 어깨가 뜨니깐 긴장되고 무거워지는 거죠. 네. 물론 원안금침 좋은 베개도 있지만요. 요즘에 그 경추 일자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깨와 베개 얘기만 해도 이렇게 그냥 할 말이 정말 많네요. 그렇네요. 네. 그나저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게질 하듯이 어깨가 그냥 무거우신가요? 자 그럼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어깨를 좀 쭉 펴시고요. 흔들고 풀어주세요. 김영아 씨. 네. 옆에서 잠깐 어깨 주물러주는 분이 있다면 와 이거 대박이죠? 이장희 씨 저 어깨 좀 주물러주세요. 네. 음악 들으면서 하죠.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어깨와 베개 얘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지게 어사용을 신의근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지게 어사용 소리를 신의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깨가 이렇게 좀 무거우시고 찌뿌두두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깨춤들 추세요. 창부타령 이윤주의 소리입니다. 억수나이. 아야야야 억수나. 아 봉알매 쪽가 좀 말려. 아 우덜 그 마을에 오는 관객들 말이여. 봉알매가 다 쫓아버리게 생겼잖여. 아 그니까 도대체 봉알매가 뭔 잔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뭘로. 아 잔소리도 말이여. 눈치껏 히야지. 어? 그 어따 참말래 그냥 관광객이 잔소리 들으려고 왔냐고. 야 복천아. 그 시바 그냥 잔소리라고 히있냐. 어메 봉알매요. 그시 마을 구경 온 사람들한테 잔소리 어지간히 그 히하지요. 그시 그 다음에 우덜마을 또 찾아오거냐고요. 오냐 오냐 복천아. 아 예 그럼 너그 집안일로 말해보자. 너그 할아버지 어지게 됐냐. 아 너그 할아버지 잊었냐. 와만 그냥 느닷없이 워지구 우리 할아버지를 묻는대요. 아 일케 때 징용 갔다 돌아오지를 못했잖여. 아 저 그 강원도 화천댐 공사장 끌려가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파위들을 피하다가 툭방에 굴러서 그냥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되잖여. 그러고 너그 큰아버지는. 아 글쎄 워지구 남의 집 아픈데를 신실 건들고 간대요. 광복 70주년이 오고 있어. 너그 큰아버지는 어쩐 줄 아냐. 아 글쎄 일제 댁에 진영 갔다가 오시질 못했쇼. 아 왜 묻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냐. 강원도 원주의 그 유명한 치약 터널 뚫음시롱. 다이너마이트가 잘못 터져가지고 숨진겨. 아이 그치. 어째게 남의 집 아픈데를 시실 건들어 대갖구야. 이 뭐냐고. 너 말이야. 화천댐 가문은 묵념은 하냐. 일제껏들 전기밴들어 대포공장 돌리고 그 대포고 총이고 철도로 날라야 했으니. 아 그 많은 일을 하다가 죽고 죽어서 그냥 돌아오지 못한 이웃 사촌들을 니가 아냐. 아니 봉알매요. 아니 그나무 우덜마을 구겨온 사람들한테 그런 야기까지 그냥 휘었다는 겨 시방. 옥천아 광복 70주년이 오고 있다. 요것이 잔소리냐. 그러시게 나가 말이여 만주 독립군 시절에 홍범도 장군빗에서 야마토 부대를 박살낸다. 와 와 와 와 봉알매요. 그 야극까지 가문 날 세요. 아니 거시기 야라신게 지발 어지간히 해둬요. 아따 참말로.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시요. 청정 녹색마을 이장 복촌이구만요. 아이고 지는요 한일투사 마봉자구요. 나가 말이여요 봉오동 이천수동 전투 때 말이여요. 야 들어 방장.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린 윤봉길 열사가를 이성근의 소리 정해천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특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그러게요. 네 봉알매가 기억하는 일제강정기 당시 만행들을 우린 지금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들 작고들 하셨고 몇 분 안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니 화천댐 건설할 때 매일 3천명이 동원돼가지고 4년 사이에 천명이 숨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보다 명수는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나마요. 워낙 숨기고 또 이렇게 비밀을 지쳐가는데 명수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공장을 돌리고 그리고 또 전쟁 물자를 날랐던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망언을 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네. 아이고 뭐하네 이러니 나가 그냥 증언을 해요 한 단계 그네 동알매가 한마디 하죠 이렇게. 네 근데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또 전쟁도 할 수 있는 그 안보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국내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90% 이상이 이제 광복절 이후에 출생했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상한골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